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베랑 어디서 던졌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해봐. 이거 너무 꾸겨진 거 아니야? 사랑은 절대 안 돌아올 거 같은데? 사랑아 떠나가라 이거 아니야? 아니 상우는 돌아오는 거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가거든요 돌아오지 말래요 작품 준비하고 작품 때문에 돌아가요 선생님 복싱도 다시 배우고 몸도 만들고 작품 분석도 하고 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정말 짜증 난다 이거 사랑은 아니지 사랑은 아니라 상우는 돌아오면 뭐야 그래 상우는 열심히 일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안 되는 걸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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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